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어떤 걸 하면 2번에 보시면은 그 심의상 고개에 딱 4개가 수업문제 역시 28대 저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횟수를 저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0회도 당연히 그리고 딱 29회때만 한 번 안 나오고 건너뛰었고 바로 맨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심의원회가 뭐를 도대체 심의를 하냐고 의논한다. 저기 공법의 의결, 심의 이런 소리가 막 나올 겁니다. 저기 무슨 계획 수립을 하려면 심의도 거치고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위원회면은 위원장은 또 누구고? 위원은 몇 명이고? 그리고 저 위원회가 어디가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한 문제가 매년 이걸 또 알아야 되니까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실까요? 우외로 얘는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약간 중요한데 어디다가 그리고 두어야냐 아니면 주수이냐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설치 보실까요? 공인주교사 업무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다가 국토교통부에. 여기다가 시도나 시군구 그러면 아예 안 됩니다. 그럼 어느 시에다가 그리고 어느 도에다가 정책심의위원회를 둔 데 여기입니다. 자 서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냥 국토교통부에 둡시다. 라고 해서 어디라고요? 국토교통부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를 안 속이면 이제 뒤에를 속입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공인주교사 정책심의위원회를 여기다 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요? 둘 수 있다. 저 뒤에다가 더 많이 속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건 출전원들도 다 속여보려고 많이 여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다 X. 두어야 한다 X. 이렇게 메모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정답이 딱 손 들고 정말 있을 겁니다. 꼭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근데 여기도 이제 또 한 번 내볼 만합니다. 이제 박스 문제로 다음 중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여기도 심의상인 것은. 그럼 박스에 4개 있으면 그 4개가 모두 맞을 수가 있고요. 정말 심하면 또 한 개도 또 아닌 경우나 한두 개나 이런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출연되어야 됩니다. 먼저 심의상 보시다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다. 중요하니까 나온 적이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저 1번 자극추득에 관한 사항은. 여기가 이제 저 28회 때 나왔던 문장입니다. 반드시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저 27회 때 한 번 나왔던 적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는 용장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기업번. 그 기업번이 바로 자극추득. 거기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은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를 내니까. 거기는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그러면 니은 디근 니을 이런 건 아닌데. 저 27회 때는 중계보수 변경을 결정하면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왜 틀렸게. 틀린 건 문장 고르는데. 그 문제가 딱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극추득. 첫 번째 있는 기업번에 자극추등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시도지사니까. 기업번에 자극추등은 결정하면 따라야 해. 시도지사가 의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호부터 4호까지 시도지사가 따라야 될 건 아닌데. 하여튼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할 건 내게. 하여튼 내게면 오지선단 만들기 쉽다고. 이미 시험 문제에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협회인가. 여기 정답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자극추등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장은 통으로 정리하시면 어렵습니다. 공인주계사의 시험등.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 좋으라고. 공인주계사의 자극추등에 관한 상. 딱 네 글자. 자극추등. 그거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극추등하는 것을. 누가요? 시험은 누가 본다?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하겠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했다. 그런 시대입니다. 두 번째 니은번에. 저기 이제 재정목적에서도 한번 봤는데. 그럼 전문성 제고 없다. 국민경제 이반이 없다. 그런 걸 속여볼 만합니다. 육성정책입니다. 부동산 중기업에 중기업하는 사람 좋으라고. 육성에 관한 사항도 정책심의위원회가 뭐한다? 심의한다. 그럼 여기는 육성에다가 한번 밑줄 놓을까요? 육성정책. 심의. 막 아주 연결이 아주 매끄럽게 됩니다. 정말 중기업 자재라고 도와주겠다는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정책심의위원회. 여기 세종시에 국토교통부 있을 건데 거기 둘 수 있고 계입니다. 지금은 없을 것 같고 계입니다. 뭐여? 필요할 때 뭐여?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법을 볼까요? 정말 또 중기업하는 사람 좋아하라. 중계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보수에다가 밑줄 남으니까 보수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2001년도 중계보수 요율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20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항상 뭐든 다 올라가더만 물가는 몇 년 그냥 지하철 여기 뭐고 맨날 올라가더만 중계보수는 2001년도 그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 깎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다 보니까 중계보수가 너무 적어. 월세 내기도 헐레벌떡이여. 그러다 정말 중계보수 좀 바꿔줘야 되는데 정책심의원에 가. 그 다음에 나 뉴번. 그러면 내 매도매수는 한 개도 없었죠. 첫 번째 기업번 시험 보는 사람 좋아하라. 니은 디그스는 중교 파는 사람 좋아하라. 그럼 매도매수는 또 삐져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 그럼 보증설정금에 올려주겠다. 여기는 손해배상 책임에다가 꼭 위주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매도매수는 좋으라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한다고요. 정책심의원회. 그런데 정말 28회 때 아닌 거 찾아봐. 한 3번 정도인가 공인주교사협회 설립. 그거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나중에 배웁니다. 장관한테 인가받는 건지 정책심의원회가 결정 안 해. 라고 딱 4개. 꼭 기원을 시키면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요한 사항도 나머지 보실까요. 구성은 몇 명일까요. 여기도 정말 또 7명하고 11명. 여기도 정말 또 숫자 바꾸겠다. 여기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먼저 구성. 먼저 볼까요. 공인주교사 정책심의원회는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위원장은 차관이라고 아래 나오고요. 한 명을 포함해서. 그리고 최소가 몇 명일까요. 7명. 위원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7명이 최소 숫자입니다. 만약에 정책심의원회 설치하겠다 그러면 최소가 7명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는 11명. 남자분들은 축구한다 11명. 9명 말고. 이것도 막 속여보면 헷갈리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7명 이상에서 9명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갑자기 또 15명 이렇게 속일 겁니다. 우리가 전혀 감이 안 오니까 숫자 속여놔도 감이 안 와요. 또 그러다 틀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숫자는 바꾸고 만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기 둘 수 있다. 둔다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숫자나 바꾸고. 그리고 심의상 인과 아닌 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범호 씨가 위원장은 누구게요. 작년도에는 여기도 언급을 했었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제1차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장관은 나란 일이 바빠. 장관 아래에 있는 분이 차관입니다. 우리 장차관. 그럴 겁니다. 장관도 있고. 그 아래 차관도 있고. 장관 혼자 헐레벌떡. 도서는 안 보기니까. 차관이 좀 도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관이지 정말 장관이 아닙니다. 그 차관 위에다가 장관 X. 걔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너는 나란 일도 바쁜데. 네가 위원해. 위원장 하고 있을래.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조심할 게 장관이 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7명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한 명에다가 6명을 더 버텨야 되겠네. 그러면 그 위원을 누가 임명해. 그때는 또 장관이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주 심하게 안내받습니다. 그런데 뒤에 볼까요. 위원은. 그리고 그 박스에 막 8사람이 나오는데. 거기도 막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누가요. 그러니까 위원장 그러면 안 되겠죠. 위원장 차관이니까. 위에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임명합니다. 여기 정말 엄청 헷갈리죠. 하여튼 위원장은 차관. 그런데 위원을 선임하는 사람은. 위원을 일단 임명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거기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임명하거나 위촉. 그런데 임명 위촉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임명은 내부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고요. 위촉은 밖에서 전문가를 불러올 때 우리가 위촉장 둔다고 합니다. 그건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뭔지 뭔지 안 물어볼 건데. 안 밖에서 전문가를 불러올 거예요. 장관이.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박스도 잘 안 볼 건데. 여기도 유사하게 누구 되는데 안 된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혼 안 된대요. 그러면 소수 쓰고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 되던데. 이거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급수가 회프림 또 4급입니다. 주구사자 4급. 여기다 5급, 3급 이렇게 속이려나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문제가 정말 심할 때는 너무 어여게 나오기도 합니다. 4급, 4급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4급이면 약간 애매한, 약간 고위 쪽에 속하기는 하는데 아주 고위직 공무원은 아니고입니다. 5급도 좀 괜찮긴 한데 4급이나 이상의 공무원이고. 옆에 볼까요. 그게 또 상당한 공무원이나. 여기는 급수는 얘기 안 했는데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원을 만들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 너 저기 위원대라고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임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번부터 저 바깥에서 불러오겠죠. 그럼 이제 위처, 그럴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는 않고요. 여기 이제 학교는 대학을 얘기합니다. 대학에 전교수 아니라도 괜찮죠. 뭐? 부교수. 여기는 부교수만 꼭 미쳐놓으실까요? 전교수 말고. 그러니까 조금 더 부교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위원하도록 만듭시다. 그게 입니다. 범위가 좀 넓다. 그게 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호사. 정말 법률 전문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호사하고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개인 또 공인중개사가 이러면 엉뚱스럽습니다. 공인회계사. 왜냐하면 술자. 아까 중계보수, 손해배상 책임 그런 것도 술자하고 관련됩니다. 술자 제일 잘하는 사람. 공인회계사도 가능합니다. 정말 여기는 생각 안 해놓으시면 헷갈립니다. 공인회계사 꼭 밑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말고. 우리 자격증 딴 사람도 여기 없어. 그 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인중개사 어디서? 협회에서. 나중에 저쪽에 가면 협회도 한 문제 나온다고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단체. 우리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도. 왜냐하면 저기 님번처럼 중계보수 육성 나오죠. 육성. 육성하고 관련된 사람은 누굴까요? 협회. 그러니까 협회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가자. 그 입니다. 뭐 협회 회장이 될 건 협회 직원이 될 건 거기서 추천하면 너도 위원 돼. 그럼 보수 주니까 좋다고 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또 아까 1번. 첫 번째 우리 기업본에 자격 취득이 있었죠. 그러면 시험 문제 내는 기관도 필요할 거예요. 5번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위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러면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얘기하고요. 우리 시험 문제 내는 사람. 그 다음에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아까 시험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었고 31일 가장 마지막 31일이 토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날로 시험 날짜 잡혀져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접수하는 기간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저도 30, 30일이 약간 헷갈리는데 31일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실까요?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아까 매도미순이 좋아하라. 그 사람하고 손해배상하고 좀 관련된 사람이 여기 비영리 민간단체겠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은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에 불량품 업무 가서 신고해버리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소비자 단체. 그리고 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 위에는 과거 사람도 좀 됐었는데 여기는 재직하고 있는 사람. 여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여기서 이제 공인주교사가 약간 나올 수가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금융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런데 공인주교사 문장은 자체적으로는 없다는 겁니다. 꼭 조심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지사학에 그 박스에 있는 사람이 위헌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조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요. 심할 때 그렇게 나오지 항상 그렇게 나온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임기는 2년인데 그리고 아까 보셨던 국토교통부의 4급 그 사람들은 여기 2년하고 관련은 없고요. 먼저 그 나머지 위원들은 임기가 몇 년이라고요? 2년. 이 2년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 틀렸지만. 임기는 2년. 이제 욕하는 것 같은데 2년이 약간 적정하죠. 1년은 너무 짧고 3년은 너무 긴 것 같고 하여튼 욕하는 것 같아도 2년이 좀 적정해. 라고 2년 기원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7명 중에서 위원이 한 명이 사고가 났던지 안 한다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새로 2년일까요? 남은 기간일까요? 이것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남은 기간. 왜냐하면 새로 2년 거 막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남은 기간으로 합시다. 우리 하여튼 혼란스러운 거 법에서는 제일 싫어합니다. 뒤에 나오죠. 위원회.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여기다 2년 그럴 겁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회의 임기야 얼마라고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은 또 잔임기간이라고 할 건데 남아있는 기간. 새로 2년 아니다. 별론을 다 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이 우회로. 여기서 표시는 안 해놨지만 여기는 저 28일때도 나온 저 27회. 그리고 30회도 계속 여기 재척기피 회피가 계속 나왔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척. 위원보고 빠져라. 법에서. 그 다음 님버는 기피는 올해 당사자가 신청을 합니다. 위원 좀 빼주세요. 이게 여러 개가 있으면 정말 혼란스럽다고 여기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ㄷ번에 회피 라고 해서 스스로 네가 피해. 이게 이제 회피입니다. 세 이게. 막 바꿔놓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기억보볼까요? 이제 재척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재척은 법에서 너무 심하니까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너는 빠져라. 제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까요? 자, 심의위원의 위원이 아까 위원장 한 명 빼면은 6명 있을 건데 최소한. 그리고 11명이면 10명 있을 건데 다음 사람은 위원에서 빠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심의 의결에서 뭐한다? 재척. 그러니까 여기서 재척은 법에서 빠지라고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너 나가. 우리 배척 이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너 빠질 사람 너. 오케이입니다. 그러면 거기 박스에 4개가 재척 사유인데 바로 뭐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심해서. 자, 위원. 자, 위원이 자기가 자기 사건을 스스로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수는가요? 정말 우연하게 그 위원이, 그 위원하고 관련된 사건이 있었으면 그 위원은 나가야죠. 자기 사건을 자기가 다루면 어떡할까요? 아니면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눈치 보다가 나는 쟤 내보내고 싶은데 그냥 안 내보내고 싶다고 막 그럴 겁니다. 완전히 이상하게 될 거니까 너 위원 빠져. 이런 겁니다. 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 볼까요? 여기 배우자에다가 꼭 밑줄어놓으시고요. 배우자나 그리고 배우자이었던. 그럼 현재는 부부가 아니죠. 이혼했는데입니다.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여기를 볼까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어 있거나. 여기서 배우자가 배우자 사건을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뒤에 볼까요? 그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갑을 병 쪽 있는데 갑하고 의리. 갑이 여기 위원이고 의리인데 그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입니다. 공동 권리자. 저거 완전 한통속들이죠. 아니면 공동 권리자. 그러면 서로서로 편먹고 해가지고 이게 공정하게 심의교를 하겠냐고 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라고. 배우자가 어떻게 배우자 사건을 다루겠냐고. 남편이 부인 사건 다룹니다. 이게 말이 되겠니? 그러니까 배우자 빠지라고 요소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 가장 친한 사람 배우자겠죠. 아니면 그 위원이 자기 사건 입니다. 말이 안 되는 사건.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조금 친분도가 좀 떨어져. 친족. 그런데 친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계 좀비 속 이런 거 안 따지고 처가 쪽도 다 들어가나 봐요. 맞아요. 그리고 팔촌이고 뭐고 이거 안 따진 거 보니까 친족이 넓어. 그런 것 같습니다. 2번 볼까요? 위원이 해당한 건의 당사자하고 그러니까 위원이 A인데 당사자가 B인데 그 사람하고 친족이래요. 이런 말이 안 되겠죠. 아버지 사건은 아들이 다르고 아니면 아들이 여기서 사위가 장인 사건 다르고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친족이니까 저거 완전 한톡 속들이겠잖아요. 그러면 그 심의가 공정하게 되겠니. 그게 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빠져야 될 사람이죠. 그러면 친족에다가 밑줄 놓으실까요? 조금 친분도가 떨어지지만 친족도 안 돼. 당연할 거고요. 그런데 3번만 지금 계속 냅니다. 왜냐하면 얘가 약간 애매해. 배우자, 친족 이런 거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3번은 약간 애매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치네. 볼까요?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거나 그다음에 진술을 하거나 자문. 그러니까 이 문장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용역이 한 번 나오더니 막 자문도 나왔습니다. 조사나 연구나 용역 그리고 감정을 했다. 위원이 이거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너무 친하니까 국회 가서 증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은 서비스를 받고 감정은 자기 집을 감정하게 되면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다 봤습니다. 집 내부로 완전히 감정했으면 다 봤을 겁니다. 저기 TV 있고 냉장고 있고 이런 것까지 다 감정을 하는 거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이런 거 안에 경매 들어가면 이거 막 감정합니다. 이거 막 빨간 딱지 붙여주세요 해가지고 막 이런 감정을 했다고 하면 정말 다 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집 자체의 거물을 평가한다면 이걸 다 모르겠냐고요. 집에 막 다 들어가고 이거 전체가 이러기요. 이런 식으로 감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했으면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빠져. 그냥 증언만 밑줄어놓으실까요. 증언. 그런데 이 문장 갖고 지금 시험 문제에 아주 맞을렸는지 계속 낸다. 그러니까 그냥 안 틀리고 그냥 증언도 제척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맞아. 그게입니다. 그게 또 증언에다가 깊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보실까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얼마나 친하냐고 볼까요. 위헌이나 그리고 위헌이 속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해당한 건의 당사자의 그 당사자가 A인데 위헌이 대리인이거나 그다음에 대리인이었던 과거라고 하더라도 아까 배우자이었던도 다 따진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의심되면 다 빼버릴 거예요. 그래야 공정하지 겁니다.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도 뭐해라 제척. 여기도 대리인 꼼을 찌놓으실까요. 일단 먼저 위헌이 A 그리고 대리인이 B 그러면 그 위헌하고 너무 잘 알잖아. 그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너 빠져라. 그러면 위헌이 본인이었나봐. 본인이 재산 29만원밖에 없는데 집사라고 맡겼네. 그러니까 니네 둘이 너무 잘 알지. 그러니까 대리인 너 빠져. 위헌 너 빠져. 그게입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정말 여기 제척은 배우자. 그다음에 친족 밑줄 해놓으시고 증언 대리인. 이것만 딱 밑줄 해놓으시면 이 네 개는 너무 친분도가 심해서 당연히 위헌에서 빠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 그런데 시험은 지금 계속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니은반의 깊이 보시고 깊이. 그런데 깊이는 반대로 당사자가 심판을 받을 당사자가 위헌을 빼달래요. 이거 완전 역전됐습니다. 신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신청에다가 굵게 써놨습니다. 꼭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공문장 하나만 딱 기억하게 되면 깊이가 뭐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장 통으로 정의하시면 절대 안 돼요. 시험 문제도 통으로는 안 나와요. 중요한 문장만 나와요. 깊이 보실까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헌에게 공정한 심의의교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헌이 A인데 그 당사자가 B하고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아니면 지금 친족이 아닌데 어떻게 사제지간이다 보니까 우리 제자가 사부님 사건을 다루게 생겼습니다. 이거 이상하면 빠져버리는 게 낫겠죠. 여기서 뭐 해롭게 알기도 어렵고 또 불리하게 유리하게 하기도 어렵고 아주 이상하면 빠지는 게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이제 제자 빠져라 라고 교수님이 빠져라 맡길 수 있을 겁니다. 깊이 보실까요. 해당 안건의 아마 앙숙관계가 그럴 겁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끌려온 당사자는 위헌에게 아까 7명이었다는 그 위헌에게 공정한 심의의교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요 당사자가 위헌이 아니라 당사자가 심의위원회에 무슨 신청한다고요. 깊이 그러니까 피하고 싶다고 쟤는 안 보고 싶다고 깊이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신청을 했지만 이상하게 그런 거 없는데 이러면 그냥 그대로 하라고 할 거고 그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정말 너 빠지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다시 결정합니다. 뒤에 보실까요. 심의위원회에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결정했을 때 그냥 괜찮네 그러면 그대로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정말 빠져라. 그럼 이제 뒤로 볼까요. 이 경우에 깊이 신청의 대상의 의원은 빠져야 되겠죠.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거 거의 안 내봤는데 얘도 깊이니까 재척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심하게 나오면 이렇게 깊이 신청인데 여기다 재척 신청. 재청은 신청이 아닙니다. 배우자면 빠지라고 했지 누가 신청해. 깊이가 신청이지. 그다음에 디귿번에 이제 회피를 볼까요. 무슨 사유에 해당되면 이거는 아직 안 내봤지만 재척이지. 여기서 깊이가 아닙니다. 거기 재척 사유 거기다가 꼭 동그라미 좀 잘해놓으시고 깊이 말고 재척. 그럼 저기 박스에 있는 네 개 배우자면 스스로 알아서 빠져라. 네가 미안한 거 네가 알잖아.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여기도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빠지는 것은 회피입니다. 스스로에다가 깊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해당한 건의 심의위원회에서 뭐한다. 회피.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배우자인데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저거 질기네. 국장이 너빠져. 국장이 빼버립니다. 뒤에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이 재척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정말 이거 질기죠. 너 왜 안 나가. 그러면 해당 유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초할 수 있다. 아주 복잡해 보는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제가 정리 한번 해봤는데 재척은 법에서 정하지 누가 신청하는 것도 아니다. 법에서 딱 네 명 정해놓고 빠져. 배우자. 친조. 증언. 증언 중에 저 끝에는 감정까지 있었습니다. 대리. 대리인. 이런 사람은 너무 친하니까 빠져라. 법에서 빠지라고 했지. 누가 빼라고 안 했다. 기피는 역전돼서 당사자가 신청을 해요. 유언 좀 빼달라고. 공정한 시임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시임의결 옆에 X를 이것도 나오다가 뭐가 좀 빠져버렸는데 X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결 X 해놓고 당사자가 신청해서 빼주세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는 재척 사유에 해당됐을 때입니다. 저 앞에 네 개의 기피 사유가 아니라 재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어쩌라고요. 해피. 그리고 안 빠지면 장관이 해촉을 해버릴 거예요. 아주 저거 질기네. 내가 빼버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잘 안 내는 내용들인데 하여튼 심의원의 위원장이 대표하고 그냥 간단하죠. 총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니은번에 여기 이제 우리 장년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치사하게 이런 걸 망댑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여기다 갑자기 부위원장이 이렇게 작년도 시험문이 됐습니다. 부위원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린트물 다 드렸습니다. 부위원장은 여기 없다고 협회가 있는데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그렇게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부위원장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원장이 그 7명 중에서 내가 문제가 생기면 네가 해 라고 임명을 하는 거지 직무를 대행을 하는 거지 부위원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원장이 미리 그 옆에다가 부위원장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30대에 한번 나왔지만은 떠낼 것 같아. 부위원장은 없다. 부위원장은 없는데 무슨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그런 소리가 없다.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 국무총리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지명해. 그거는 저기 협회가 하면 그게 비슷하게 나와. 그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심의원의 우은영 이렇게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그리고 치사기호 님본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까요? 먼저 회의를 열 때는 게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이제 한자로 아예 법의로 써놨습니다. 회의 연다. 그때는 까탄스럽습니다. 제죠. 전체 숫자입니다. 그 숫자 과반수로 과반수니까 50, 50 이러면 안됩니다. 한 명이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저기 재건축에 출신이 일어날 때 나올 겁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게의를 하고 그리고 우결을 여기다가 제적이라고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뭐라고요? 출석. 여기는 제일 아래 제일 끝에 있습니다. 거기 출석 아래다가 제적 X 전체 숫자 말고 안 온 사람은 뭐하러 집어넣으냐고 그냥 있는 사람 중에서 한 10명 모였다. 그럼 6명이면 나중에 통과 전체가 20명이 나와더라도 뭐하러 끼워져 안 온 것들은 떡도 안 주는데 과반수 찬성인데 그 과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이라고 별노목을 다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D급번. 여기는 7일은 별로 안 중요할 것 같고요. 회의 개최하려면 일주일 전까지 바로 회의 일시 등을 알려줘라. 그래야 이제 일주일 정도 통보 받고 나가서 편하게 가거지게 됩니다. 한 수요일 정도에 통보했으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좀 넉넉하게 시간 줘. 자꾸 저런 숫자 바꾸는데 여기는 바꿀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급니을 이렇게 간단히 보시고요. 그리고 간사. 여기는 부위원장도 없다 보니까 사물을 처리할 우리 회장 말고 총무가 꼭 반드시죠. 사물을 처리할 누가 했다고요. 간사. 그런데 간사는 반드시 한 명을 어쩐다고요. 둔다. 이게 둘 수 있다가 둔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간사가 간사에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간사가 될까요. 막 소설 쓰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여기는 국초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이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아까 사급도 있었는데 간사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소속입니다. 공문 중에서 지명하지. 다른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장관이라고 속인다. 아니면 아까 무슨 대학의 부교수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일을 할 사람이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공문 중에서 여기는 사급도 없고 급수도 없습니다. 그냥 공문 중에서 지명한다. 라고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생을 쓰니까 수당 여비 지급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 세치. 뭐 이런 거 거의 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위원장이 좀 한다. 이런 문제 안 틀리고 나온 적이 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수사항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봐도 될 것 같으니까 좀 여기에 아까 봤던 것처럼 시험 등 자격추득에 관한 사항들은 뭐 해야 된다. 따라야 한다. 앞에 조금 있었지만요. 이런 전문이 저렇게 27회 때 나온 적이 있었다. 중계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그건 아니다. 자격추득 두 번째 앞쪽에 있네요. 자격추득만 따라야 한다. 앞에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두 다 따르는 건 아니고 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저기 27회 때였습니다. 아니다. 자격추득이다. 자 그럼 이제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이거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 정말 잘 여기도 자격추득인데 자격시험인데 여기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미리 그런데 공인중교사 정책시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그런데 미리 정책시임위원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안아도 된다. 그렇죠.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작년도 시험 문제가 우외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쉽게 미리 우결을 거치라고 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자 2번도 보시니까 이거 너무 옹다죠. 공인중교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을 하면 자격증 누가 줬는데 갑자기 그 재교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세종시 가면 장관님이 어이없다고 하실 건데 내가 자격증 줬니? 그 얘기입니다. 아래 보면 무슨 무슨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맞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시도지사한테 시도지사지 무슨 장관이요? 그러니까 2번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이 자격증을 준다고 옹던 소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년도 무지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어른 거 해갖고 그대도 까탈스러운 편에 해당되는데 공인중교사 시험에 합격자한테 공인중교사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장관이 교부합니까? 아니요. 시도지사가 아까 우리 봤구만 시험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니까 시도지사가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실까요? 저기 5년이 맞냐고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아까 부정행위를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5년 딱 여기도 정확하죠. 당사자, 응시자한테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요. 그리고 그 처분이 있는 날 옛날에 시험시행위를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랬었다가 문장 바꿨습니다.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5년 안 속였습니다. 5년 부정저지름은 크다. 여기다 이제 시험 문제가 3년이라고 바꿀지 모릅니다. 맞아. 5년 동안 시험시 자격을 정지한다. 맞아요. 5번 보실까요? 정말 아까 저기 이제 이 공고도 안 나왔다가 나왔다. 계략 근데 뭔 12월이 나오냐 12월은 전혀 안 나오죠. 좀 짧은 달이 나와야지 여기다 90일 그러면 약간 헷갈렸는데 한번 5번 볼까요?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험시행에 관한 계략 이 계략이 포인트입니다. 예전 공고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한다. 2월 2월 28일까지 라고 해야 맞습니다. 5번 여기도 틀렸고 조금 공고를 더 해보면 답은 4번이구만 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내놓은구나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바로 작년도에 나왔던 거 여기 있네요. 근데 여기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거 딱 이 제목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사항으로 틀린 것은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먼저 1번에 저거 이제 둔다 이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을 둘 수 있다. 아주 정확하죠. 국토교통부 맞고 둘 수 있다. 맞고 그리고 또 숫자 바꾸는 짓을 잘 보실까요? 심의위원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맞았네요. 행운의 숫자 7명 이상 축구한다. 11명 정말 정확하네요. 2번도 맞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렇게 딱 치사하게 전번에 용형 나오던 자문 나왔잖아요. 심의위원회 친환위원회 가서 자문을 자문하잖아요. 위원이 해당한 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는 자문을 한 경우는 심의위결에서 뭐한다? 제척된다. 딱 맞잖아요. 일단 기피 이러면 안 됐는데 제척 맞아요. 얘도 맞았네요. 그리고 4번을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있니?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그런데 갑자기 부위원장이 아닌 것 같은데 위원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봐 직무를 대행한다? X 아닙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업무를 수행할 사람은 임명을 해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없구만. 그 얘기입니다. 5번 옛날에 바꾼 적도 있었는데 회의는 이거 자꾸 나오죠. 이제 안 틀렸는지 볼까요?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 딱 맞았네요. 저 뒤에 걸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적 과반수로 의결한다. 그게 틀린 적이 있었는데 맞았구나. 작년도에는 답은 4번이구나.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속한 사항 아닌 것은 한 게 바로 28회 때 바로 쪼가서 한번 2번 보시겠어요. 2번 협회 설립인가 그건 없었잖아요. 나중에 배우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그때 배우실 겁니다. 여기는 틀렸고 없게입니다. 그 다음 59페이지에서 거기 OX만 간단히 해볼까요? 1번 보실까요? 마지막입니다. 공인주사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한다. 장관 아니죠. 누구예요? 그렇죠. 시도지사. 예외가 그것도 정책심행으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2번 보실까요? 확정공고인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시험 코앞에서 한 3개월 정도 3개월이라고 안 했습니다. 하루하루 날짜를 쓴다고 했습니다. 예정 나와야 되지 않나? 공인주사 시험은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공고한다? 아니다. 90일죠. 이거는 예정공고 그래야 됩니다. 맨날 받고 그리고 우리 3번 보시가요. 아까 설명했던 응시원서 접수기간 네. 내가 포인트입니다. 네. 접수하자마자 네 접수를 추수하면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아니죠. 전부 이거 60 돌려주면 공단을 다 뒤집어 엎어놓을 겁니다. 적게 준다고 전부 개입니다. 철삭방정 떨었는데 전부지 뭔 소리요? 그리고 사범호씨가요. 공인주계사 정책심의원회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잘 나가다가 둔다. 둘 수 있다. 참 아주 겨지 집어던지고 그냥 집에 가고 싶으실 겁니다. 가도 됩니다. 둘 수 있다지 뭔 둔다냐고 저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자랑께나 불조심 개입니다. 다섯 번째 또 숫자가 이상해요. 장관도 이상해요. 먼저 이 위원회에는 옆에 위원장이 갑자기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 아닌데 장관 아닐 사람 차관 제1 이런 거 몰라도 차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명 이상 아니요. 일곱 명 이상에서 그리고 열한 명 거기도 지금 틀렸습니다. 아주 예전에 시험위원회 때 이럴 숫자였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어. 조금 여기는 길어졌어. 좀 여기는 숫자가 좀 많아졌어. 그리고 여섯 번째도 뭘까요. 정책심의위원회는 협회의 운영위원회는 좀 다르게 정말 그렇죠. 부위원장 없고 그리고 간사는 있는데 서기도 없고 아까 부위원장이 그래서 틀렸던 질문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정말 맞아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저기 이제 협회가 보면 여기에 맞았다는 거 알 거예요. 또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 잘 보실까요. 위헌이 배우자 친조 아까 박스에 있었던 사람 증언 제가 의도적으로 안 썼고요. 대리인에 해당되면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 기피 아닌데 그렇죠. 제처 이런 문제 정말 꼭 한번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맨날 받고 당사자가 신청해요. 공정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반드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주에 약간 더 중요한 게 막 나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